오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가 몇 살이었죠? 올해로 22살 됐고요 이름은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DOB에서 안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한 곡 남았으니까 끝까지 공연 재밌게 보시고 조심히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순간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이름은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 이렇게 평일에도 공연을 자주 하는 팀이니까요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DOB 오케이셜 들어오셔서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친구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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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희 팀 이름은 DOB고요 제 이름은 강봉근이에요 네 저희 팀 이름 많이 많이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? 네 네 네 그러면 마지막 곡 보여드리고 마실건데 저희가 공연 끝나고 멤버들이 팁박스를 돌고 돌거에요 그때 팁 한 번씩만 넣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? 네 네 마지막 곡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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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재미있게 보셨나요? 예! 네, 저희 팀 이름은 D.O.B.이에요.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 해요, D? 네, 한줄로 서서 마지막에 일자로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